자, 계속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광혁팀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사실 이게 돌이켜보면 멀지도 않아요. 2021년 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매크로 지표들이 신호를 좀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가 3,100 넘은 상황에서 너도 나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의 그 당시 코로나 이후 들어간 돈 중에 40%는 이때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나무가 하늘 끝까지 자랄 줄 알았겠죠. 또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매크로가 눈에 잘 안 돌아왔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갑갑해서 이 책을 쓰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모신 이유도 그거고 간단하게 당시를 좀 복귀하면서 매크로가 이래서 중요하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너무 어려운 개념은 좀 빼고요. 그냥 저희 쪽에서는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면 경제에서는 통화량이 증가하면 결국에는 그게 성장률이나 물가로 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제일 편하시거든요. 그런데 2020년 2분기에 가장 중요했던 현상 중에 하나가 혹시 많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V자형 반등이 나온다. 아니면 나이키형 반등이 나온다. U자형이다. 이런 걸로 싸우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제에서 딱 봤을 때는 어떤 형태의 반등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2분기의 바닥이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그게 바닥을 치고서는 거기서 통화량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물가가 지금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경기가 여기서 바닥에서 경기가 좋아지는 거구나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어졌던 게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구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쪽 사람들 살 깎아먹는 얘기기는 한데 이게 하다 보면 경기 추정이라는 것은 선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가던 거에 속도를 붙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2021년 초반기에 보시면 그것 때문에 소비가 올라가는 모습 보고 이거를 선형으로 위쪽으로 추정을 해버리다 보니까 소비가 확장되고 제조업의 재고가 부족해졌으니까 이게 제조업 르네상스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내면에 봤을 때 소비가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석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가능한지라는 영역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가 늘어나면 결국엔 경제가 좋아지든지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 당시부터는 물가가 올라간다는 신호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경제가 올라가는 속도는 이제는 못 올라간다라는 판단 두 개가 같이 겹치면서 여기서 접근하시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시작한 거죠. 자 이거 경제 오늘 이제 분석 공부하기 전에 두 가지 이슈는 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미국 긴축 정책이고 또 하나는 이제 원달러 환율 문제인데 미국 통화 정책 전환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뭐 놓치고 있는 거 없을까요? 제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이제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기준금리 인상이 몇 프로 가느냐 터미널 레이트가 몇 가지 갈 거냐 이거를 가지고 많이들 싸우시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통화량이 너무 많이 늘려놨고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일으켜놨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통화량이 도는 속도를 줄여가지고 레버리지를 줄인다라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시장에 풀려있는 돈의 양을 줄여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50bp를 올린 건데 올해는 많이 올려봤자 75bp, 100bp잖아요. 많이 올리면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큐티 정책이 지금 950억 달러씩 계속 줄이고 있는데 돈을 그 돈을 줄이는 양을 계속해가지고 이어갈 거냐 아니면은 경기를 봐가면서 이 돈이 줄이는 양을 줄여줄 거냐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중에 풀려있는 돈하고 실질적으로 그냥 은행에서 찍어낸 돈 왜 보통 저희 은행에서 보통 얘기하면은 만 원이 있으면은 10% 이자 받으면은 그게 천 원이고 그 천 원의 10% 이자 받으면 100원이고 이래서 돈이 원래 풀린 것보다 훨씬 많아진다라는 거를 다들 배우시잖아요. 그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1,400원 때까지 갔던 환율이 1,200원 때까지 떨어지더니 다시 이제 1,300원 때 넘어섰는데 네. 무역 수지 적자가 나니까 사실은 조금 더 걱정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 환율 문제를 보는 기본 틀은 뭐 어떤 겁니까? 환율은 기본적으로는 대외 금리 차를 제일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미국 기준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그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달러화가 강해져야 된다라는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환율을 보실 때는 우리나라 통화는 왜 세지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국에 투자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다라는 개념으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틀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기본이고요. 저희같이 이제 환율을 예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오르고 내리는 것을 앞쪽에 있는 경제 지표들을 가지고 예상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를 만들어 말씀드리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역수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무역수지가 뭐 사실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들어오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역수지가 적자로 갔다라는 거는 한국 경제가 지금은 안 좋겠네 라는 개념 때문에 결국에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원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두 가지 이제 이슈가 되는 사안들 좀 짚어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경제 분석에 필요한 기초공부 할 텐데 사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참 걱정인 세상 이게 숙제인데 그런데 보니까 이제 책에서 좀 유용한 팁인 것 같아요. 한 달을 단위로 중요한 거 보자. 우리가 모든 지표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자 한 달 단위로 본다고 하면 제일 먼저 살필 지표는 어떤 겁니까. 일단은 첫날 발표됩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첫날 발표돼가지고 생각보다 저는 원래 서베이 지표 안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첫날은 무조건 ISM 제조업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준점으로 잡는 거는 보통은 5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보다 높으면 좋다 내려가면 위축되고 나쁘다라는 개념으로 판단을 내리시면 되고 이거를 보는 이유 자체는 그겁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원래 산업 생산하고 거의 동일하게 움직여요. 네. 그래서 산업 생산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개념에서 처음에 달이 딱 시작했는데 ISM 지수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거를 가지고 이 달에는 경기 심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걸 먼저 한번 짚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 뭐 퀴즈 푸는 것 같아서 재미있는데요. 자 ISM 제조업 지수 첫날 보고 네. 그 다음에 확인할 지표는 어떤 겁니까. 바로 발표되는 거는 지금 보셔야 되는 건 고용현황 보고서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고용에 대해서 발표하는 건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고용현황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그러면 딱 안 와닿는데 비농업 고용자 수 변동하고 그다음에 실업률을 발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와닿는 게 편하시고 시장에서는 저희 같이 이제 계속해서 시장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발표되기 딱 이틀 전에 ADP 고용자 수 변동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비농업 고용자 수 변동이 얼마나 움직이냐를 먼저 이틀 전에 알기 위해서 ADP 고용자 수 변동을 보고서는 시장이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경제는 특히나 소비가 세고 그리고 대부분의 GDP라는 것 자체가 소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얼마나 썼느냐가 사실 얼마나 만들었느냐랑 같은 거라서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이 늘어나면 결국에는 그걸로 돈을 번다. 그 돈을 벌면 그 돈을 쓴다라는 개념에서 소비를 예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용현황 보고 아마 그러면 두 번째 주 넘어가는데 네. 지금 다들 관심 갖고 있는 지표인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 네. 그 다음 소비자 물가입니까? 네.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사실 애매한 부분은 하나는 13일경에 발표가 되고요. 그 앞뒤로 해서 발표가 되고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발표되는 시점이 같은 날 발표되기도 하고 떨어져서 발표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긴 하는데 미국이 참 특이하게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휴일도 왜 첫 번째 주 목요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발표가 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굉장히 올라가니까 관심이 많은 거지 평상시에는 관심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2% 밑에 그냥 대강 2%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랜 기간 동안 관심 없었죠. 네.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시는 기본적으로 보는 이유 자체가 그런 경우에는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내려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소비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느냐 아니면 임금하고 맞춰가지고 소비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봐야 되는데 원래는 안 보는 지표입니다. 이거는 원래 볼 때는 왜 보냐면 그렇다면 보통 만드는 물가가 높아졌다고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사는 물가도 제품 가격으로 정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한 달 선행해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그것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를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일 ISM 제조업지수 보고 첫 번째 금요일 날 고용현황 보고서 보고 네. 13일경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요일 이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보고 네. 뭐 이제 생산 좀 봐야 되겠네요. 네. 15일경에 산업생산 소매 판매 이렇게 됩니까? 네. 산업생산하고 소매 판매는 같이 발표가 되는데 어 산업생산 같은 경우에는 어 한번 확인한다는 개념으로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일 날 ISM 제조업지수를 봤으니까 네. 멈춰가지고 산업생산이 진짜 우리가 요번 달 예상했던 거 그대로 가느냐라는 개념도 있고요. 어 산업생산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기업에서 뭔가를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얘기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서비스 소비라는 거는 안 변합니다. 네. 안 변하기 때문에 어 대강 옆으로 같이 흘러가는데 내구제 소비는 그 사람의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 소매 판매는 서비스 소비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네. 내구제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내구제가 얼마나 위아래로 움직이느냐를 판단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한 달 중반쯤 됐습니다. 중간쯤 되면 뭔가 이렇게 전체적 흐름을 살피기 위해서 봐야 될 지표 같은 게 있습니까? 어 보통 이제 중간쯤에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저는 이제 매일 확인을 하죠. 당연히.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 분들이시라고 하면은 한 달 중에서 제 여유가 있을 때 장단기 금리차 그 다음에 경기 사이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나 원달러 환율 같은 것들을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그랬을 때 산업 생산하고 소매 판매 발표된 다음에 조금 마음에 여유 생기고 아 이번 주에는 그렇게 확인할 만한 거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셋째 주 둘째 주 끝나면서 셋째 주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지표들을 한 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장단기 금리차나 달러 인덱스나 원달러 환율 이런 거 뭐 매일 확인이 가능한 지표지만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매일 들여다보는 건 어려우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한 번 이렇게 업데이트 해 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표는 뭡니까? 신규 주택 착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주택 지수는 4주차 그 다음에 16일쯤에 발표가 되는데 2주차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NAHP 주택시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주택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건데 주택 가격 하고 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확인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주택 착공 같은 경우에는 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통 주택을 보셨을 때 건설이 진짜로 착공이 들어가야지 원자재도 쓰고 사람도 고용하고 실제로 건설이 어떻게 생산이 들어가고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설 경기나 아니면 제조업 경기의 선행적인 건설 경기로 보실 때는 신규 주택 착공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 ISM 제조업 지수 말씀하실 때 매달 1일날 나오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왜 그때는 말씀을 안 하셨나 우리 한국 수출입 상황 이게 책을 보니까 한 20일경 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일단 1일에 발표하는 한국 수출입은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제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제일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게 미국 경제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일 발표 보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중간에 확인하실 때 한국은 수출입이 좋아가지고 두 번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긴 해요. 근데 한국 보통 수출입 발표할 때 10일 수출입 발표하고 20일 수출입 발표하고 25일 수출입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 번은 발표를 하는데 1일은 너무 튑니다. 지표들이 근데 20일 정도 발표가 되면 원래 전체 월간 수출입 발표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행적으로 한번 보시기에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1일 날은 뭐 보기 싫어도 네. 이건 신문에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때 그거는 신문 보고 확인하시고 또 별도로 이렇게 한번 또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더 남은 거 있습니까? 주택 지표는 이거는 저는 꼭 보시라는 말씀 안 해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왜냐하면 자산 가격의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소비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건 맞는데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건 사실 단기적 요인으로 한 방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월간으로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다만 진짜로 매크로를 가지고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생겼냐라는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개인 소득은 저는 꼭 확인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왜냐하면 첫째 주에 고용을 보시는 이유가 얼마나 고용이 돼가지고 근로소득을 얻었느냐거든요. 근데 월 말에 고용이 돼서 근로소득 얻은 건 알겠고 이제 개인이 제대로 소득을 얼마 얻었느냐 그다음에 세금을 빼고서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라고 계산이 되느냐 거기다가 개인이 서비스까지 합쳐서 지출을 얼마 했느냐가 다 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 정도는 봐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뭐 방송이라는 게 워낙 시간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머니올라에서는 이제 감정도 잡으시고 본격적인 공부는 책을 좀 보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니까 공부를 이제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는데 독학이 좀 쉽지 않구나 하는 게 우선 사실은 용어가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 볼 때 뭐 이를테면 뭐 차이 비율 뭐 또 기준시점 언제로 잡을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표가 많이 이제 해석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 기초 지식이라고 그럴까요 경제 지표 표시하는 방법 그걸 알면 이제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다른 거는 안 보시더라고 하더라도 MOM하고 QQ, YOY는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표를 보실 때 월간으로 만약에 12월이 90이었고 1월이 100이었다라고 그러면 MOM으로 계산하시면 성장이 많이 나왔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작년 1월이 110이었다 이러면 YOY로 그려버리면 마이너스로 계산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YOY냐 MOM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지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지표지만 애널리스트들은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플러스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개념은 굉장히 쉬워서 기억하시기도 좋을 거예요. MOM은 Month on Month입니다. 그래서 전달하고 이번달을 비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YOY는 Year on Year니까 전년의 동일한 월하고 올해의 같은 월을 두 개를 비교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머징 같은 데서는 보통 YOY 개념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MOM 개념이나 QOQ 개념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선진국은 QOQ나 MOM이 아니라 YOY를 써버리면 변화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안정적인 경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화율을 한 달 단위로라도 좀 많이 보려고 하는 거고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YOY로 봐도 추세가 충분히 얘네가 지금 성장하는 추세에 있느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명목하고 실질 개념은 꼭 구별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소득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요. 그 소득이 100만 원 이렇게 딱 명목으로 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계산했더니 이 소득이 한 70만 원 가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되는 거냐는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 정도는 꼭 알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베이 지표라는 거는 어떤 개념일까요? 서베이 지표는 제일 이제 많이 하는 게 소비자 심리지수 그 다음에 아까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사실은 설문 실험률 같은 경우에도 설문조사로 작성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서베이라고 하는데 특히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때 이거는 단순히 가게에 질문을 해가지고 그때의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나 소비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소매 판매 증가율이 올라간다고 해석을 하시면 곤란하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표 구성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 회사에 얼마나 오래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주가가 얼마나 6개월 있다가 얼마일 것 같아? 부동산 가격이 얼마일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소비가 얼마나 될 건지 유추해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표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취지를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방식을 가지고 또 비교 기준은 어떤 거고 이런 거를 좀 알아야 그렇죠. 지표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을 주기로 꼭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는 어떤 게 있고 지표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고 이걸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경제 지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배워보겠는데요. 어떻게 나눠서 보는 게 좋을까요? 경제라는 것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돈을 사용을 해가지고 소비가 나오고 그 소비가 늘어나면 결국에는 기업에서 생산이 늘어나고 그 생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재고나 설비 가동률에 변동이 생기고 결론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또 고용이 늘어나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소득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거꾸로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고 제대로 되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그거의 첫 번째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기준점은 그 돈을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느냐가 두 번째 기준점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머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거를 보고서 어떻게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산 가격 같은 걸로 계산했을 때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순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고용부터 좀 볼까요? 보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20만 명을 기준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에 있으면 사실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라인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거나 여기서 빼고 내려오면 아, 이때는 경기가 굉장히 과열되거나 아니면 위축되는 구간으로 들어갔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는 거고요. 보통 실업률은 지금 굉장히 낮아서 저희 쪽에서도 좀 해석하는 데 당황스럽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4%를 많이 라인으로 잡아놓으시고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용 같은 경우에 비농고용자수하고 실업률이 제일 중요한 지표이기는 한데 진짜 많이 보시는 지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인율 하고 구직률 지표를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왜냐하면 구인율 이라는 거는 기업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구하고 있느냐 라는 지표고 구직률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나 기업에 취직을 하고 있느냐 라는 지표인데 이게 보통 분석을 했을 때 두 개가 급격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봐라 이만큼이나 노동시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숫자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임금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저는 말씀드릴 때요.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는 구인율을 따라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업의 비용 문제 때문에 구인율을 맞추는 것 자체를 아예 기업이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한 20년 전부터 중소기업 구인란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마치 그 얘기는 중소기업에 구인란이 있으면 연봉 1억까지 올려주면 취직된다라는 사람들 일한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이 발생해버리면 구직률 지표를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은 계속 드리고요. 그냥 비농업 고용자수 변동만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소득하고 지출이었죠. 소득 지출 관련해서는 어떤 지표를 분석해야 됩니다. 소득 같은 경우에는 개인소득 쪽 발표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월말에 발표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월말에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몇 가지는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에 결정적으로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2021년 후반 하반기경에 예상을 틀리게 만들었던 게 이전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하고 3월에 이전소득이 워낙에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소비를 엄청나게 많이 해버리는 그림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한번 튀는 그림이 나온다면 결국에는 이전소득이 언제 튀었는지를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정책이 언제 끝나는지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전소득을 제외했을 때 근로소득하고 자산소득이 진짜로 늘어나고 있는지 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보신다라고 그러면 가처분소득 봐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처분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받은 소득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그래서 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라는 개념에서 지출한 것을 제외하고 나면 그게 저축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가처분소득의 개념을 가지고 사실은 저축률이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드느냐 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출이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느냐 라는 개념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은 조금 봐주시면 좋은데 요즘같이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라인에서는 가처분소득보다는 오히려 실질 가처분소득을 같이 봐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지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나 제품을 소비하느냐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소비를 얼마나 했느냐 두 가지로 연결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항상 보실 때는 서비스 소비는 제외하고 제품 소비를 많이 보세요. 왜냐하면 비중 자체는 서비스 소비가 압도적인데 보통 사람이 생활하는데 서비스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소비를 줄이는 모습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거나 뭐 아니면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는 경기 침체기에도 서비스 소비는 버텨줍니다. 그래서 제품 소비를 보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 보통 많이 얘기 들으시잖아요. 리오프닝이 됐기 때문에 서비스 소비가 올라가고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가 강제적으로 바깥으로 못 나가게 되면서 굉장히 특이한 경우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개인지출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내구제하고 비내구제에 구분해 있어가지고 내구제 소비는 뭐고 비내구제 소비는 뭐냐 라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동차 소비 그 다음에 컴퓨터 이런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소비제품 경기 소비제 제품들은 전부 다 내구제 소비로 들어가고요. 샴푸 그 다음에 음식료 먹는 거 뭐 사실 의류는 오래 갈 수는 있지만 생필품 소비이기 때문에 의류 같은 경우에는 비내구제로 분류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 소비 개인 소비를 예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는 지표 중에 하나가 소비자 심리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많이 보시는데 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심리지표를 보실 것 같으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은 항상 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지수는 고용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를 기준점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고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날 거야.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는 가게가 돈을 얼마나 벌 것이냐를 기준점으로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가게가 돈을 얼마나 벌 거냐에 대한 심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 자체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기준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실 거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시는 게 더 선행성은 높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단기 사이클 메이커라고 표현하셨던데 산업 생산하고 재고, 설비 가동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가 늘어나면 산업 생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산업 생산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산업에서 만들어야 되는 물건이 많아졌다는 뜻이고 그 물건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설비 가동률을 늘리게 됩니다. 설비 가동률이라는 개념 자체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공장에서 만약에 80%를 돌려가지고 물건을 생산한다 그러면 설비 가동률 80% 올린다라고 그러면 90%로 많이 만들어야 돼서 올렸으면 90%가 설비 가동률로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공장이 많이 돌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적게 돌아가야 되느냐는 개념에서 접근을 하시면 저는 기준점, 만약에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다 아니면 재고가 이제는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다시 돌리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기준점 자체는 설비 가동률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그림은 뭐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재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접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의 지수 자체의 변화를 보시면 1999년,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매 판매가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산업 생산은 옆쪽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얼마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많이 소비했었나 미국 내부에서 생산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소비는 늘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산업 생산은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는 게 이런 차이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업 생산이라는 게 재고 사이클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밑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락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단기 사이클이라고 특별히 표현을 한 이유 자체가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너무 늘어났고 특히 반도체 재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반도체 재고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거 소진하려면 진짜 큰일 난 거고 그러면 경기 침체 올 수 있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산업 사이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기 침체 사이클이 온다고 하더라도 서브프라임이나 아니면 과거의 IT벌브 같은 사이클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약한 사이클이 왔다가 굉장히 빠르게 다시 회복되는 그림이 들어가는 게 재고순환 사이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우리한테 매우 친숙한 지표죠. ISM 제조업 지수 사실 이게 산업 생산 선행 지표니까 산업 지표로 다으면 되겠지만 특별히 따로 띄워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당연히 선행하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를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구성하는 항목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들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용도 구성이 되어 있고 가격도 되어 있고 신규 수주가 얼마 되느냐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운송 속도가 얼마 되느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제가 표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10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에서 발표되는 10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 중에서 5가지 지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20%씩 가중해서 ISM 제조업 지수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지표 자체가 생산하고 신규 주문, 배송 속도, 재고, 고용 이 5가지 항목이 20%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간혹 가다가 이런 설명 때문에 제가 오해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ISM 제조업 지수가 떨어졌다고 해석을 하는데 어떤 분이 ISM 제조업의 물가 항목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가 빠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계세요. 아니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제조업 지수가 올랐다. 사실 물가는 들어가는 항목은 아니거든요. 창구 항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적으로 ISM 제조업 지수를 보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보시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45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45포인트를 깨고 내려갔다고 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가는 라인에서는 55포인트 이런 건 굉장히 쉽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60포인트를 깨고 올라가는 라인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 정도라고 하면 경기 과열 구간이구나 라고서는 ISM 제조업 지수 하나만 보시고서는 산업을 예상하시고서는 뒤쪽으로 물러나시는 해석을 하셔도 사실은 게 무리가 없다. 앵간한 경우에는 맞아 들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나는 경제 지표 월간으로 보는 것도 너무 힘든 것 같고 만약에 몇 가지 지표만을 진짜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보셔야 되는 경제 지표라고 하면 ISM 제조업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기지향에 보실 거면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보통 퀀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략을 짜시는 분들도 아까 예전에 OECD 경기 손행 지수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하고 같이 굉장히 잘 들어 맞는 지표 중에 하나가 ISM 제조업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지난 1년 동안 우리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지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시던 지표예요. 이게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국가라고 해봤자 중국 같은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런 국가들을 제외하고 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이나 특히 일본은 마찬가지고 이렇게 많이 움직일 만한 개념은 아니었었거든요.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개념이 같이 겹쳐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통화량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 부분이 하나 있고 사실은 작년 초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할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너무 무지하게 올라가니까 그걸로 인해가지고 올라간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요즘에는 워낙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식품 가격 두 가지가 물가를 예상할 때 굉장히 제일 많이 움직이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변동성 높은 지표를 제외하고 실제로 우리가 소비를 하는데 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보자라는 게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원 소비자 물가로 계산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보다는 밑에 존재하는 그림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쪽에서는 올해 6월 정도 되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히려 위에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분기, 올해 1분기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빠지는 것을 담당하는 거의 대부분이 에너지 가격의 기조효과 그러니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1, 2, 3월의 에너지 가격이 작년 1, 2, 3월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근원 물가가 그렇게 빨리 빠지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주택, 그러니까 렌트비가 가격에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CPI로 생각을 해보시면 32% 정도가 렌트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2분기부터는 렌트비가 빠질 거다라는 예상들이 꽤 있기 때문에 렌트비가 빠지면서 내려가는 효과를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한국하고는 좀 다른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렌트비가 들어가는 게 7%에서 9%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32%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렌트비도 포함을 시키는데 렌트비에다가 자기가 집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렌트를 해 줬을 때 얼마나 물가 상승이 나오는지를 같이 계산을 해요. 그래서 거의 2배로 올라간다고 저는 2배 넘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서 에너지 가격만이 아니라 렌트비의 변동이 지금부터는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아까 소비자 물가 지수를 선행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나타난 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 밑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물건을 사가지고 그 물건을 산 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내가 재료 산 것만큼도 못 팔 것 같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업의 가격 전과가 어려워졌다는 얘기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라서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엔 뭐가 되느냐 기업의 마진이 줄어드는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의 수치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시지 말고 생산자 물가 지수의 중간제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 중간제 항목을 보시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뭐냐 하면 만약에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하면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기업에서 사온 철강이나 부품 이런 것들의 가격을 따로 매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보시는 게 기업 마진을 예상하는데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표인 것 같은데 아까 주택 보신다고 했어요. 주택 지표를 체크하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로는 건축 만약에 신규 건축 착공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다음에 건설업 지표가 은근히 제조업 지표에 선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보는 게 첫 번째고 그거를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택 착공 건수가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랑 같은 날에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허가를 받아야지 착공을 시작하니까 당연히 허가 건수가 같이 발표되고요. 이게 착공 건수의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선행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두 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주택 지표 그러니까 주택 가격만의 지표를 보는 이유는 부해 효과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면 심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게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대출을 할 수 있는 담보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자영업자라면 투자를 할 거고 아니면 개인 소비자라면 추가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주택 가격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는 건 모기지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렇게 세 개 정도 보시면 주택 시장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지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도 있고 또 진짜 바빠서 지표별 여러 개 안 된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이거 하나는 꼭 보고 넘어가자. 하나 고른다면 어떤 겁니까? 저는 이 질문을 거의 15년 일하는 동안 받은 것 같아요. 하나만 볼 수 있는 거 없냐고. 그런데 15년 동안 고민을 해봐도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보다 나은 지표를 아직까지는 못 찾았습니다.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이게 개념이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인 게 많은 논문에서 경제 지표 나오는 걸 가지고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미 논문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개념이냐 하면 시장에서 컨센서스로 이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한 지표가 과연 이거보다 높게 나왔느냐 낮게 나왔느냐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예를 들면 소매 판매를 마이너스 3%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요. 그럼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가 5%를 예상을 했는데 4%가 발표가 됐다고 하면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오히려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 발표 이래도 동일한 현상인데 기업 실적이 서프라이즈 났느냐 쇼크 났느냐에 따라서 액수에 상관없이 움직이잖아요. 그거랑 동일하게 경제 지표가 시장에서 컨센서스 형성돼서 생각하고 있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 서프라이즈냐 쇼크냐를 계속해서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따라서는 환율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자산가격 같은 것도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가지면서 상관관계 수를 높여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나만 보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거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국 실적 발표할 때 서프라이즈다 그러면 정말 거의 예외 없이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상관관계는 좀 깊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여러 지표들을 설명해드렸는데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희가 또 돈 버는 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조금 노력은 해야죠.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크로 쪽에서 특히 경제 쪽에서 많은 분들이 이게 굉장히 너무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거를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두 달 전 거 발표하고 한 달 전 거 발표하니까 지금 주가 예상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러시지만 매니저분들도 기관 투자하시는 분들도 기업 실적을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기업 실적이라는 거 자체가 얼마나 팔았고 얼마에 팔았느냐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경제에서 소비가 얼마나 됐고 그 가격이 얼마냐라는 거랑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업 실적에 선행하는 거가 경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를 분석한다는 행위는 지금 시점에서 소매 판매 몇?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 나타나는 경제에 있어가지고 적어도 한 한 분기 정도를 봤을 때 이 방향으로 움직이면 여기에 위치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예상하는 게 경제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귀찮으시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지표를 다 찾아보실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지만 경제 분석 리포트라고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그 한 분기 아니면 두 분기를 예상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포트라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보시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읽으실 때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만들어놓은 게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지표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떤 특정한 중목을 사고 팔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제 크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하면서 시장을 이기기는 어려운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방식의 투자를 하든 매크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투자관 이런 것들을 갖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